10편 47편.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라.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운 분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을 우리 아래 복종시키시고 저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유산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다. 셀라. 기뻐 외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울리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찬양의 시로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옥자에 앉으셨다.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돼 모여 있구나. 이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도다. 10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은 피난처로 알려지셨습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되겠다 싶어 도망쳐버렸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다시스 배들을 동쪽 바람으로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이르렀고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시니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마을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들을 잘 살펴보고 그 궁전을 두루 둘러보아 다음 세대의 그것들을 말해주라.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10편 49편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들으라. 내 입이 지혜의 말을 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묵상으로 꿰뚫어 알게 되리라. 내가 귀 기울여 자문을 듣겠고 하포를 켜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리라.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 내 발꿈치의 범죄가 나를 둘러쌀 때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자기 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할 재물을 바치지 못하리라. 영혼을 대속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어떤 값이라도 충분하지 않으니 썩는 것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그들의 재산은 결국 남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들이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히 남고 그 거처가 대대로 있을 것이라며 그 땅도 자기들 이름을 따서 붙이지만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니 오직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들은 양과 같이 무덤 안에 누워 있으니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침이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오 그들의 아름다움은 무덤에서 사라져 그 흔적조차 없어지겠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누가 부자가 돼 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간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화려함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복이 있다 여기고 그가 잘 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빛을 보지 못할 게 뻔하도다.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시편 50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빛을 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히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 앞에서 삼키는 불이 주위에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그분이 위로는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는 땅을 부르시니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오느라 하늘이 그 의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셀라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이뤄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 너는 가르침을 싫어해.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보면 동조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입은 악에게 내주고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내 형제를 비난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내가 이런 짓들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질책하고 내 눈앞에 내 죄를 차근차근 밝혀 보이겠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 내도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